이사야 14장 24절로 7절 우리 짰기 때문에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갱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적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적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과 경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영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작정.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적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고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강조했습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2015년에 원단 매시로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경영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영은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담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과 경영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작정하시고 경영하시는가? 웨스턴 미니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딱 영광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곤도전서 10장 30일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 다섯 가지. 오직 솔라 오직 다섯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 솔라라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크리스토. 솔리데오 그로니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이것이 종교 개혁의 모토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크리스토.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천장 철제를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이렇게 누구 개인이 높이면 안 돼요. 내가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크리스토만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회에게 반대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반대되는 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만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스 말씀 가운데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당대 최강국에다 아수르를 비롯해서 블레셋, 모합, 다메셋 이 열 개국의 심판에 대해서 쫙 나와있어. 그 이유가 있어. 왜 심판하느냐. 열 개국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 나라들이 한결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작전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세기 3장의 나중심, 상세기 6장의 물길중심, 상세기 11장의 세상성공중심 이것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회를 다녀도 나중심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물길중심 뭐든지 소원이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성공중심 모든 것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경우에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나라는 존재는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인 받는 이런 용품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서시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무슨 뭐 달아방에서 뭐 달달아 예원교회 재산이 정은주 정은주 목사가 다 정은주 재산이 돼. 미쳤냐? 교회는 하나님께요. 대한민국 장려의 예원교회 그 대표로 제 이름 왜냐하면 차를 사려고 하면 단체 이름에 대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차가 다 대한예수교회 장려의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들이 우리 교회 차들이 교통기반하면 전부 내인데 다 날라와. 저는 맨날 쪽지 갖다 가지고 갑자기 바빠. 쪽지 제발 좀 내인데 안 날라오면 안 되나? 안 되는데 법이 그렇대요. 법이. 이름이 돼 있어 가지고 나올 게 대표일 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말 또한 두 소리를 공격을 해요. 저 어느 날 어느 날 차이가 끝나면 없어진다니까 제가 일의 용품으로 승인받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시원종을 통하여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주님에게는 주님 오시는 것까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이사야 43장 7절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이 열 개국이 말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열 개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동심에 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기가 어딨냐.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기가 어딨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경영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 영원하게 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겸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 말씀은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이제 막 생겨난 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바벨론이 언급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바벨론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원래 장식의 3장에 보면 함의 손자 님으로 세운 나라예요.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샘, 함, 야벳이잖아요. 샘, 함, 야벳. 함, 함이 함이 누구요. 샘,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함은 저주했어요. 왜 저주했냐.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노아가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더러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샘과 야벳은 뒤로 물려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는데 함은 막 떠들었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딱 떠들었어. 막 흉 봤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 흉 봤어. 그럼 노아가 술 취해서 들으니까 실제로 그래 했다. 그래서 함을 주지했어요. 남의 형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도 맞아도 흉을 보면 이 함이 이 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함이 이 저주 받은 함이 함의 손자 미모로지 세운기 바벨론이 자 이들이 세운 것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론에서 세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 바벨탑 왜 세우십니까 탑을 세우고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요. 역사적으로 옛 바벨론 고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이 히타이트 쪽이 있는데 히타이트 쪽에게 이 고 바벨론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대략 천년이 지난 천년이 지난 시점에 신 바벨론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고 말할 때 이건 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신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 바벨론의 경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희한하죠. 천년이 지났는데도 그 DNA 무시 못해요. 천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따라가요. 특별히 바벨론이 저질렸던 가장 큰 악행이 뭐냐 신 바벨론이 저질렸던 그 악행이 뭐냐 성전 파괴예요. 성전을 파괴해 교회를 파괴시켜 교회를 무너뜨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그 바벨론 왕이 교만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서울,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어요. 반복의언입니다. 서울,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너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서울은 지옥입니다. 너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에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 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 중에도 제일 밑바닥 지렁이가 너를 뒤엎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나타내는데 영적 이면에는 바벨론 왕 배우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사탄과 관련하여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개명성 이건 아주 밝은 새벽별 그런 의미예요. 라켄 성경에서는 개명성 대신에 루시퍼라는 선사상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루시퍼가 천사 장의 이름이에요. 루시퍼 에스겔 28장 11질로 15질로 보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옥을 받았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나와있잖아요.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안전이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에스겔 28장 11질로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들이켰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름답고 밝은 계명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계명성이 되었다. 그 말이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계명성처럼 밝은 빛을 내는 별을 사탄의 비유를 했느냐. 그 비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별이 아무리 밝게 비추어도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잠깐 활동을 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세상에서 부암적스럽고 모험적스럽고 믿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기가 좋다. 특별히 사단은 자기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곤도구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장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우미로 나타난다니까요. 잘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잘 해주니까 팍 쏘아버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다 쏘아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와 소송, 낙태, 합법화 등으로 지금 친동성애 진영이 법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관찰하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된다고. 그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성애 쓰나미가 불어오는데 끝으로는 그겁니다. 자기들 주장인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을 미화시길 말하는 그 내면은 그 내면은 완전히 반성경적 주의자죠. 반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는 27일, 10월 27일 오후 2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만 명, 200만 명 대예배 큰 기도회라고 제목을 저의 큰 기도회 200만 명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하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야당이 숫자가 맞기 때문에 올라가면 통과될 수가 있다니까요. 3분 2만 되면 통과되버려요.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교회 존재가 존재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하면 걸려요. 남자 들여와서 나보고 결혼주리해달라면 나 못한다면 내가 법적으로 걸려요 바로.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싹 다 가야 돼요. 아멘. 광화문에 다 가야 돼요. 모든 것 다 교회 안에 행사하지 마세요. 싹 전부 다. 차를 못 들어갑니다. 각자.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들 지금 동성애 반대하면 바로 다 잘립니다. 전부 고소당하게 돼 있어요. 차별 건조가 통과된 나라들. 미국 같은데 그 주. 2022년 6월 21일자 신문에 미국의 제목이 뭐냐 하면 큰 딸이 된 큰 아들. 제목이거든요. 큰 딸이 된 큰 아들. 테슬라 CEO 알 일론 머스크 큰 아들이. 베이르 머스크인데 이 큰 아들이 18살이에요.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그렇게 자신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달라. 해달라. 아빠가 지어준 이름 싫다. 자기가 이름 만들었다. 비비안 제니. 일론 머스크가요. 질급을 했죠. 질급을 해. 아들이 딸이 되겠대. 그러고 자기 이름 지어준 이름 쓰기 싫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걸 왜냐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LA 캘리포니아는 로스 안제어스는 바닥이 되기. 법이 그래야 돼요. 법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충격을 받아서 모든 재산, 모두 회사. 이 스페이스 이번에 로켓도 쫙 제자리 들어오면 봤죠. 그 처음 역사상 처음이 싹 다 캘리포니아 떠나겠다. 텍사스로. 텍사스가 보수적입니다. 텍사스로 다 옮깁니다. 캘리포니아는요. 성소수자 인정입니다. 무조건 인정입니다. 그래 트랜젠드가 이렇게 막 동성애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화장실을 막 남자 여자 할 곳이 막 이래 하니까 아이들 여자들이 막 놀라고 하잖아요. 그 열 년 살 된 기독교 소년 하나가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우리가 하나 줄 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가 무기정학을 먹었어요. 무기정학을 먹었어요. 인정차별했다고. 지금 미국에는요. 귀족사고 먹었고 남녀 똑같이 씁니다. 그냥 화장실은 먹었고 남녀 없어요. 남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말하면 무조건 걸려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본문 15절을 밝혔더니 사단은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자기와 함께 쏠 곧 지옥으로 지옥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담방법 가리지 않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창세기 3, 6, 11장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교회도 자기중심. 신앙생활은 자기중심. 뭐 자기중심 묻히게 만들어요. 교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기중심이란 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사로 인간을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허감이 물러가요. 마음에 막 불신앙이 물러가요. 저주가 물러간다니까요.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났잖아요. 사울 속에 악기가. 따위씩 찬양하니까 악기가 떠났잖아요. 악기가 막 떠나간다니까요. 찬양을 하는 존재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수월의 배 밑에 갇히도록.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있는 서울로 데려갈 수 있느냐. 교만한 삶은 교만한 삶. 교만한 삶을 살게 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삶은요. 잘난지 않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교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재로 볼 때요. 불신자가 가장 교만하죠. 하나는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무슨 그렇게 어리석게 약하게 누워지. 자기를 믿지 자기를. 그게 누워집니다. 하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교만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인도가 아니고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압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없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 나의 중심으로 살아. 자기중심.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있니 없니. 교회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삶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경유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찬양하면 될긴데 비판하고 계속 남을 안 되면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을 찾게 사문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교회가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나중심으로 살면요. 방황하게 되죠. 방황. 계속 방황합니다. 방황.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잡히게 되어있어요. 노예, 속국, 포록 잡혀서 어떻게 되느냐. 삶을 헛송세월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헛송세월을 보내게 되어있어요. 영계적 성도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상으로 지금 본분을 지켜야 돼요. 그 핵심이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에 속고 사는 불신용혼을 끈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불신용혼을 끈져내는 것. 사탄에게 속아있는 불신용혼. 그 이름을 속아버린 그 사람. 사탄에게 또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한 번 더 전동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디데이입니다.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만나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가 글쌍한 사실을 말해주면서 대만 캠프템 보다 막 가서 그 불교 현장에 그 우상 현장에 그 향 냄새가 막 가입회의 전체에 있다 그러고 하면 돼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그런 완전히 굳어져버린 그런 불교 문화 속에 있는 그 성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대교회 목사님들 이분들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목회, 성경적 기도, 성경전도, 성경선교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뭘 몰라요. 그렇게 해야 대만 같은 나라가 복음이 빨리 증거됩니다. 현장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목사, 그래서 우리가 아는 DTS 그 지역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만 딱 모시다가 좋은 호텔을 모시다놓고 집중적으로 원색 복음을 증거해줘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저처럼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성경적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TS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DTS를 팔라고 했더니 파키스탄 사람들 불러가 했더니 파키스탄에 와서 한 달 훈련 받은 분들이 파키스탄에 가서 DTS를 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부목 사람들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번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5만 명 모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내고 보니까 5만 명이 모이는데 제가 하던 그 자리예요. 5만 명이 모이는데 5만 명을 모아놓은 미국에서 오기로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래요. 목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해가지고 5만 명을 모아놨는데 그 목사가 못 왔어. 그러니까 누가 살겠느냐 우리 파송한 선교사였어. 그 현장 목사 이름을 그 목사님이 하는 걸 사진을 내게 보냈더라고. 5만 명 앞에서 막 원색적 보험을 확 증거하는 거야. 그 정무수 선교사님이 찍어 보냈더라고. 이런 수가 있냐고. 이런 기회가 왔다고. 원색적 보험 증거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상찬이 나오는데 와가지고 가지 마요. 경비들이가 다 상찬한테 왔다. 내가 원색 보험 증거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DTS를 하게 되면요. 자기들 나라 가가지고 그대로 또 그 커리큘림들 하거든. 계속 확장된단 말이에요. 집중한다고 가르쳤더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불러가지고 훈련식에서 보내야 돼. 그럼 그 나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가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도전하세요. 한 번 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질문으로 추구합니다. 등재로 영적 화산의 삶입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열의 시대에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리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바버리니. 그때의 그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본문에서 경영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교획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교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작성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감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조할 것이 확신의 삶이에요. 확신. 확신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본문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시는데 감히 누가 멈출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1차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메시지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우리를 괴롭혀던 적을 하나님 멸망시킨다니. 이야 우린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장착포로로 잡혀가 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잡으면 그대로 된다. 유명한 강의서교가 우야란 여수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는 책을 샀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자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이 있거나 삶을 사느냐 그리치 못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거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갈팡길팡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불신앙해요.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맛보는 삶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확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뭐 그리 복잡합니까? 뭐 그리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 말씀 잡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창한 축복을 맛보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신다. 이런 응답의 증거가 날마다 삶 속에 일어났어 기쁘고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힘 빼잖아요. 힘 빼. 쫙 힘 빼뿌리잖아요. 교회 나갈 힘도 없게 만들고 직분 맡아 일을 안 하고 싶은 힘도 다 빼뿌리잖아요. 사단이 줄 때 힘 빼는 거요. 부신하게 만들어서 힘 쫙 빼뿌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힘 빠지지? 왜 의욕이 없지?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내가 왜 말씀을 안 묵상 안 하지?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할 때 아하! 사탄이 내게 나를 건드렸구나. 사탄아 예수인으로 명하노니 쌍물로 앉혀라. 그러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확 임자하시면서 회복하신다고요. 힘 빼는데 힘 빼. 이번 주도 얼마나 힘 빼는 일이 많은지 오늘 이 시간까지 설교를 못할 정도로 다음 주도 그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 생동없는 저는 깨어있는 신앙경을 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라는 것이 없다. 다만 교행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교회, 절대 주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를 안는다. 사람 말에 속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스라엘 백신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교회를 보지 못하고 늘 불신앙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가난한 땅 앞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고 온갖 낙심하고 온갖 부동지 말하고 온갖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교획을 본 모세 요수와 갈렙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정반대입니다. 숫자가 적지만은 정반대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려 구호를 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업들은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한결같이 나이가 많든 적든 85세 갈렙이 한결같이 살지면 저리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교획 한마디로 은악자군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결과 뭐요?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면서 응답의 주역이 됐죠. 수천 년 동안 그야말로 끊임없이 지금 모세의 여호와 갈렙하고 있잖아요. 영계자 성도들 막연한 종교생활하지 말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찬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